끄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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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에 칼은 좀 빼고 빅마 빅마 빅빅 빅빅 오늘 출발연수가 광장시장에 왔습니다 맛집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종로가 달려갈게 오늘 광장시장 맛집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출발! 한 꽈배기 하실래예? 자 여러분들 광장시장 6시 내고양에 나온 꽈배기입니다 그렇죠 손수 수제로 만들고 계십니다 내 거친 생각 꽈배기 불안한 눈빛 꽈배기 광장호떡 호떡쿵 호떡쿵 아으 고개앉아 빈대떡입니다 그렇죠 와 재밌게 좀 들어봐요 재밌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먹지 건물주들이 굉장히 월세를 좀 높이면서 빈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빈 건물에 임대되는 곳 바로 빈대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띄알개그 감사합니다 광장시장의 명물이죠 마약김밥 땅땅 따라당따라 이번 음식은 마약김밥 드실 곳은 왼쪽입니다 가지마약김밥 가지마약김밥 억지였다 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미 이천원 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붕 부끄미야 뜨거かった 완성 왼쪽으로 여기가 또 버틀 둘이 오메오메 순대 족발 오메오메 너를 내게 주려고 오뎅 이렇게 이건 억진다?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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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이거 하나만 사줘 이거 야 돈 없어 그냥 가 아 무슨 나 그냥 카메라 잘 듣고 따라와 어휴 이 형 너무 시크해 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광장 시장에 있는 우리 동부 A22호 가보세요 그렇죠 어디든 갈 수 있냐 가보세요 한번 광장 시작입니다 그러죠 오세요 여러분들 빨리 끝내 줍니다 끝내 줍니다 역시 음식은 손맛이죠 그렇죠 실제로 엄마 손가락 깨물었다가 욕먹은 적 있어요? 자 먹어봤어 간 됐나 안됐나 응 그렇게 주나 어머니 간 됐다 막 안 됐나 응 두 개 먹어도 하나 죽어도 모르겠나 응 간 맞으미야 간 맞으미야 아이고 그렇게 맛있나 열무가 간 맞으미야 어머니 네 저희 보리밥 두개랑 네 칼국수 하나 오케이 저 칼국수에 칼을 좀 빼고 주세요 액션 그럼 칼을 빼고 이제 칼을 먹다가 뭐가 들리면 군박 군박 아 저번에 칼국수에 칼이 들어있어가지고 목에서 티가 나더라고 어 칼을 모르고 넣었구나 좀 힘에 왔다 갔다 하고만 아이고 어머니 칼을 좀 빼주이소 알았어요 그냥 데리고 줄게요 어머니 센스 김밥에 요거네 콩나물 열무 유나물 호박 나발 김가루 들러주고 마 종로가 음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우리 눈 맛있게 드세요 예 아유 예 그렇죠 추억도로 비벼보면서 두 번 다시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떡 먹자 마이 네 예 예 예 19 요리 때 다 마이 예 예 네 으 으 으 으 으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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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괜찮지? 음! 음! 아우! 신난다! 아우! 어르신! 어르신 한 곡 중에 저도 모르게 춤이 나오네요 아우 좋다 아우! 막가리 한 달! 막가리 한 달! 아우! 어르신 한 곡! 아우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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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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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굴랑 놔줘 손수 만든 손수 만든 맛있다 야 이거 같이 먹으니까 되게 좋다 야 비빔밥이랑 칼국수 조합이 괜찮다 잘 어울려요 어 밥 있고 딱 면 있고 국물 있고 그러니까 면 음 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앉아보세요. 안녕히 수고하세요. 한 번 더 칠라고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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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오 필승 코리아 오늘을 기다렸어 오 좋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 이거 박장 안 맞네 이건 박장 안 맞네요 드러머가 아니여가지고 설마 다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친구 아니에요? 네 평가 한 번 눈 깜짝할 새 없었다 근데 그 말 하면서 눈을 다섯 번 깜빡였어 지금 아 아까 전에 깜빡 못 했으니까 먹을 때 먹을 때 아 원 아 투 아 감사합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칼국수와 함께 이게 얼마야? 어 15,000원 황금 어머니 13,000원? 15,000원 왜 또 그래서 2,000원 깎고 싶어? 2,000원 깎으면 안 돼 안되지 아유 어머니 안되지 그럼 오늘 멀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ous vous